코드블루 3층 코드블루 3층 CPRI CPRI 본관 3층 2019년 3월 26일 14시 29분 김민영님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자식인데 계속 하느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얼마나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서우리다 나 장기호 좋지 수술 잘 끝나고 아이 잘 회복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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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교수님 좋아합니다 부젠없는 말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고 제 옆에 있어주세요 음, 음, 음 음, 음,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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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멘